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 혹시 보셨죠? 아 네 그냥 시장만 보다 왔죠 보다 오셨죠? 오늘 시장 어떻게 느낌 어떻습니까? 자세한 설명이야 이제 다시 나오겠고요 사실은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었잖아요 주말에 굉장히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오늘 오전부터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미국 시장이 하루 쉬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안 합니다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되는데 선물 시장은요 홍콩 싱가포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파생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안도였고 수급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장중에 어떤 전쟁이 좀 완화되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를 많이 메이크업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당분간은 이렇게 일일이 하는 장이 다중바닥형 장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중바닥형? 네 다중바닥형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거든요 다중바닥형 그런 장이 또 있군요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위험한 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너무 겁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과감한 액션을 할 때는 아닌데 약간은 너무 지나치게 비관론을 좀 배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멀티바툰 마켓이다 멀티바툰 네 MBM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더설 이사님 다채널 홍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오늘 시황 하루 오신 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짚어주실 분은요 우리 IBK의 박근영 차장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박근영 부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구의 차장이로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여긴 너무 우리 스튜디오 안에 지금 그럼 이사위의 실장 제가 제일 밑인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조만간 또 이사님 승진을 또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총평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뭐 결국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의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선에 말씀 주셨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급 회담이 된다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시쯤에 마크롱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사바사바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최후 이제 어쨌든 대통령과의 어떤 뭐 외교적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매당이 된다 보도가 되면서 사실 뭐 국내 내부적으로도 지금 외국인들이 다소 이제 팔자를 조금 줄이면서 살짝 매수로 전환됐고 뭐 종가 무렵은 역시나 이제 매도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3,240억 정도는 매수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안정을 주었던 상황이고요 한 9시 10분 정도까지는 2,700이 사실 깨졌었죠 그래서 2,700 지수 중심으로 계속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10시쯤에 이제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매당 보도가 이야기 되면서 사실 쭉 선물 위쪽으로 땡겼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선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백악관 측은 또 그 뒤에 또 외교적 해결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역시나 또 이제 오전 한때 아직 러시아가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다시 한번 발표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장중 잠깐 변동성이 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좀 안도를 하면서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시장은 다소 좀 안도 랠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가담해야 될 그런 수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소 이제 변동성 완화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가 좀 생기면서 조금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의 반복이 아닐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리오프닝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께서는 우리 게스트 분이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뭔가 틀린 것 같다 뭔가 좀 이건 뭐지라고 싶으신 거는 바로바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좋은 시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토달 게 없습니다 토달 게 없습니까? 아니면 주갈 머리 자꾸 적으시길래 아 나 또 틀렸구나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아 다 맞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혁 사장님과 함께 오늘 장 전체적인 그림 한번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섹터부터 봅니까? 아니면 뭐 수급부터 보나요? 아니면 뭐 섹터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시장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부담되는 이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부터? 아 물론입니다 중간중간 막 들어갑니다 이제는 완전 토크쇼예요 일단은 이제 상승 관련된 섹터를 좀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화폐 뭐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된 쪽인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뭐 이번 주에 가상 자산에 관련된 뭐 규제나 뭐 디지털 달러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외수인에서 이야기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EU 같은 경우도 내무 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연합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유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네 디지털 자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어떤 수혜를 받는다 보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쪽이 가장 크게 좀 올랐고요 KCT라든지 프레임스, 핫네트, 한국전자금융 등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뭐 이런 쪽의 테마 상승세가 다소 좀 두드러졌다는 부분인데 이건 뭐 너무 댑스 있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이 좀 움직였고요 두 번째 섹터는 사실은 카지노 업종입니다 물론 이제 리오프닝제가 관련된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NFT 투자 정권에서 지금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카지노 접근성 회복에 따른 실적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이고 바닥에 형성되는 구간에 거의 건접했다라는 리포트가 사실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보니까 미국 게임 옆에서 이번에 발표된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카지노나 스포츠 배팅을 포함한 도박 산업 매출이 약 530억 달러로 직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19년에 437억 달러를 크게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게임 옆에서 이야기한 카지노나 스포츠 배팅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턴 라운드를 예상한 이유를 몇 가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지노 이게 우리 산업에도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뭔가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짚어주시는 건가요? 굉장히 영향이 있죠 실질적으로 턴 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리오프닝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마카오 쪽에 카지노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되면서 사실 이쪽에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거든요 마카오 쪽에 굉장히 많은 제안이 제재가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마카오 카지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움보다는 상당히 완화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좀 따져보면 마카오 카지노 라이센스를 세계로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현행대로 라이센스가 6개로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게 긍정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 부위를 위해서 배당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기존 초안이 예상됐었는데 이익 분배 규정 강화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얘기는 카지노를 하는 산업자들이 원래는 이익이 나면 얼마를 다 나눠야 되는데 더 많이 공동 부위를 위해서 많이 배분을 해라 세금을 좀 많이 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어버렸고요 정부 대리인 파견하면서 관리감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3년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계약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소 조금은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중국인 VIP 카지노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일단락되면서 어느 정도 센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KB증권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낸 거 보면 리포트를 통해서 올해 하늘길이 열리는 시기가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3분기부터 카지노 찾는 방문객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카지노 방문객이 사실은 480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0만 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올해 추정치가 295만 명으로 늘어나고 23년도에는 500만 명으로 가파른 회복세가 추정된다고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센티 부분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숫자가 확실히 올라온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카지노 4개사에 대해서 합산형의 이익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약 41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런데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4개사가 3576억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4천억 대 이상 4100억 가까운 흑자 전환 그리고 2023년도에는 7870억 정도로 대규모 흑자 전환이 또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한 1, 2년 사이에 어떤 컨센서스를 좀 당겨서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구조조정을 좀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좀 눈에 띄게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금일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롯데관광개발이나 GKL, 강원랜드 등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카지노 쪽은 워낙 아는 게 좀 없어서 두 분은 많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천 몇백억에서 갑자기 플러스 4천억 되고 이렇게 7천억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동안 못 갔던 분들이 돈을 엄청 싸들고 가서 엄청 돈을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결국 국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게 한 군데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그 외에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카오나 이런 쪽도 물론 좋지만 하늘 길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의 매력적인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메스 고객이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면서 VIP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리포팅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수치라는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분기별로 저희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좋은 어떤 수치를 말하는 리포팅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당장 밸류이션 가지고 사실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는 그래도 대한항공이 돈을 벌고 있지만 남의 종목들은 당장의 밸류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1, 2년 사이에 어떤 그런 센티를 당겨서 지금 본다면 어느 정도 수급은 조금 더 쏠릴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마다 이제 약간 이제 말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첨언 좀 드리면은 회사에 우리 카지노 회사가 이제 크게 우리가 한 4개 정도 보통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 파라다이스, GK에 롯데건강 개발 최근에 롯데건강 개발은 얼마 안 됐지만 상장한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랜드가 있는데 이제 접근을 할 때 이제 약간의 회사의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가운랜드가 내국인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파라다이스랑 롯데건강 개발이 회사의 방향성이 달라요 파라다이스는 지금은 약간 중국의 어떤 VIP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인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일본에 집중하고 좀 메스에 집중하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요 롯데건강 개발은 그래도 VIP, 정캣이라고 보통 하는데 데려오겠다는 거죠 중국의 VIP들을 마카오에 가는 어떤 그런 VIP를 데려와서 영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GKL은 지금 화교 중심인데 이도도도 아니게 전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간 공기업의 어떤 그것 때문에 현재는 방향성이 약간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운랜드는 당연히 내국인들의 중심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풀리면 어떤 이 가운랜드가 가장 빨리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이고 만약에 여행길이 열린다 그러면 이제 가장 베타가 높은 게 파라다이스나 롯데건강 개발인데 두 회사의 방향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카지노 쪽은 우리 김탁의사께서 굉장히 먹는 거 음식료 이런 거 전문성을 또 보여주시니까 아직도 든든합니다 이게 리오프닝들이 보면 이제 지금 엇갈리는 것들이 뭔가 강제적으로 갇혀있는 동안 못 갔는데 근본적인 수요가 사라졌냐 이게 고민들인데 아까 부장님이 설명 주신 대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19년 대비 21년 수요는 늘었다는 것이었습니까 수요는 늘으니까 환경적인 제약만 풀리면 몰렸던 수요가 이제 한꺼번에 몰려올 거다 이런 포인트들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산업이 안 좋아서 진행되는 동안 어쨌든 안 좋은 기간을 버텨내고 그다음에 더 크게 회복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는 애들이 언급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부분에 있는 업체들이 아름아름 갖고 있는 현금으로 테이블 숫자를 조금씩 늘려놨더라고요 테이블 숫자나 이런 캡파를 조금 늘려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업적 피킹을 하실 때 팬데믹 이전보다 테이블이나 영업 면적이 넓어진 업체들 중심으로 뒤져보시면 결국 수요가 정상 회복됐을 때 좀 더 먼저 틀 수 있는 업체들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 레포트들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이게 절대적으로 강원랜드도 배팅 시간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9시 10시에 끝나니까 이게 마스크 벗고 풀리면 원래 카지노는 밤새 돌아가는 게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QA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국의 수요가 늘었다는 건 처음 봤는데 되게 좋은 뉴스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니까 하늘길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로컬 호텔들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특징이 보면 메리어트 같은 경우가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브랜치를 글로벌로 호텔을 갖고 있는데 메리어트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좀 시사한 바는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카지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관계로 다른 업종으로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 쪽도 한번 살짝 볼까요? 오늘 엔터 굉장히 좋았죠 방탄소년단 3월 10일부터 공연한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도 사만 네트워크와 에이스토리가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사만 네트워크와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중파 편성받을 때 대행 제작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대부분 BP 정도에서 계속 놀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분기 들면서 IP 쪽 중심의 전략을 가져가면서 4분기에 대규모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요 이런 전략이 먹히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들의 터너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JYP, SM 등등 다 음원도 좋았고요 더군다나 초록백 미디어나 SMCNC, JYP, YG 다 이렇게 엔터 미디어 산업들이 상당히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2월 중순부터 일단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트와이스가 2월 15일, 16일 LA 공연을 시작했고요 BTS가 3월 10일, 그 다음에 4월에 또 트와이스의 일본 공연이 있고 5월에 NCT의 일본 공연까지 언급되면서 일단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월드투어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도 밸려를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기획사 3사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나 YG 같은 경우나 SM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월 26일 종가 기준 52주 고가 대비 하이브가 최근에 저점이 한 4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YG가 37% 그리고 JYP가 31% SM이 28% 정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가 가장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유난히 많이 더 빠졌던 이유는 위버스라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멀티플이 좀 더 높았잖아요 릴레이션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 다소 조금 상대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좀 타격을 받았는데 회복을 될지 관건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기획사를 포함한 엔터그룹 저점상에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와이스 하면 역시 또 쯔위 아니겠습니까? 쯔위 쪽이십니까? 쯔위 쪽이시죠 저는 저는 나연파 나연파 우리 정현? 네? 누구세요 트와이스는? 원래 걸그룹을 안 좋아해가지고요 아 걸그룹을 안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본인이 아이돌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슈퍼챗이 슈퍼챗 쪽으로 온 거야 지금 와 여기 팬들이 감사합니다 슈퍼챗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로 들어온 스포챗은 저희가 소중한 곳에 소중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종 좀 유의해서 보셨습니까? 당연히 도시가스나 LNG 사료 농업 등 비료나 식량 에너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좋았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운주 관련해서 HMM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은데 HMM 같은 경우에 사실 피크아웃 논란이 지난 연말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식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상해 컨테이너 해운 의임 지수도 평균 4분기보다 지금 일본기가 8% 정도 높다는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 봤을 때는 사실은 주가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 일정 부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를 따르면 전년비로도 14% 늘면서 8조 4천억 정도까지 예상되는데 사실은 밸류로 따지면 PER 3배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HMM 자체적인 밸류로 보면 너무 싼데 이게 과연 해운 관련된 부분에서 물류 대란이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사실은 이 피크아웃이 빠르게 다가온다면 싸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단키트 주나 이런 것들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섹터 중에 좀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크립톤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가스의 주요 생산고가입니다 네온가스에 특히 70% 이상의 우크라이나가 나오는데 과거에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반도체 생산용 네온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리포팅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다소 조금은 관련된 반도체 중소용주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주춤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두 분께서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반도체 혹은 반도체 관련 회사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온가스 공급 차질 우려 등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하락하는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저는 사실은 조금 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약간의 수급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소위 말하는 테크들은 굉장히 사실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거든요 밸루에이션도 매력적이고 특히 한국의 테크는 또 약간의 밸루에이션이 매력이 싸기까지 해요 글로벌 테크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장이 안 좋아지면서 테크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일정 부분 좀 어나인딩? 매도를 좀 하면서 쌍그린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지금 지수도 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일종의 금리도 좀 내려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엔터랑 미디어 쪽으로 약간의 하이밸류지만 방향성이 좀 위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카카오도 오늘 많이 샀거든요 그런 걸로 좀 일부 갔다 결국에는 약간의 업종 순환매가 좀 돌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에 있어서 반도체 쪽은 또 하나 좀 체크해서 볼 만한 게 오늘 이제 네온가스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밀린 영향도 있긴 한데 연초 이후에 저희가 조금 관찰을 해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정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오버이 탈 때 소위 소부장류의 재료나 장비주들 중소형주들을 깔고 가기 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일단 투자 수급들이 우선적으로 하이닉스 쪽에 좀 집중되는 것 같고 실제 하이닉스가 연초 이후에 시장 빠진 것 대비 상당히 많이 아웃포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종목 선택에 대한 거는 각 매니저나 각자의 판단이 하지만 반도체 쪽의 테크의 지금 수급들이 대형주인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다 이런 포인트 정도는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염두에 두시고 포트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해외 쪽 일부 특정 회사가 약간 셧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낸드 가격에 대한 올라가는 부분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탄력도가 더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도 물론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반도체 주가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PMI 제조업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돈이 풀리냐에 따라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린다는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위로 내려온다면 DBI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 증권사가 6천억 이상 나오는데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6,600억까지 올해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BI텍은 상당히 좀 싸다 그리고 케파 증설도 어느 정도 되면서 과거에 DBI텍이 디스카운트 됐던 요인들이 대부분 다 케파가 증설이 안 돼서 그래요 풀케파로 돌면서 가격만 올라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월 한 150k까지 3분기에 돌기 때문에 굉장히 케파도 올라온다 그런 면에서도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되게 많고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 쪽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패키지 기판도 여전히 호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DBI텍 같은 경우 말씀하시니까 시장에서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DBI텍이 PR 5배 굉장히 저평가된 건 딥벨륜 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선반적으로 된 거 아니냐 주가가 좋았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3조까지 거의 왔는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DBI텍에 대해서 굉장히 쇼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PR 5배 굉장히 딥벨른데 왜 굳이 대차를 찾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쇼트를 하고 싶어하냐 되게 심플합니다 여기서 더 좋아질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파운드리가 너무 좋은데 TSMC 말고는 솔직히 8인치 팹 이런 파운드리는 여기서 과연 캐파징설이 없으면 결국에는 ASP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딥벨류에서 쇼트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너무 딥벨류야 너무 싸라고 모으다가는 약간의 어떤 그런 논쟁 약간 이런 부분에서 피크아웃 논란에 있어서 약간의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면 글로벌 8인치 파운드리 9위 업체이죠 인텔이 이번에 7조 원에 인수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DBI텍이 10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위와 10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인텔이 7조 원에 인수한다 했으니까 물론 이건 아주 단순한 숫자에 대한 의미지만 지금 DBI텍이 3조 원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9위와 10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텔이 7조 원에 인수한다 상대적으로 좀 싸게 느껴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캐파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캐파는 늘지 않고 풀캐파로 돌면서 가격만 올라가면서 실적이 다소 좋았는데 캐파 증설이 되면서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킬 것 같고 더군다나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매출이나 이익단이 올라온다면 조금은 어느 정도 좀 더 가도 사실은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역시 그 거기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풍성해집니다 깊어집니다 내용이 깊어집니다 오히려 딥벨류가 문제가 아니고 딥 논쟁 이런 것들이 논쟁은 아니고 제가 DBI텍을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참고는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주요 업종들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질문들이 좀 있어서요 네이버랑 카카오 쪽 어쨌든 여기도 많이들 사셨을 거 아닙니까 이쪽은 지금 도대체 왜 계속 이 모양이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하는 두 플랫폼 회사들인데 여기는 역시 금리 인상이 제일 문제입니까 뭘로 보십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거는 스타일의 어떤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놓고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가치주의 트렌드를 하더라도 가치주 가운데서도 싼 종목은 여전히 쌀 강성이 커요 결국은 어닝이 좋아지는 돈을 버는 가치주가 올라간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조정을 제법 받았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고몰티프를 받았다가 주가 빠졌는데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다고 보지만 여기서 이제 성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가고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시장에서 좀 비용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확인되어 줘야만이 좀 더 보고 있군요 시장은 네 추가적인 상승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이버 카카오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사신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질문도 좀 많고 그래서 여튼 뭐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쭉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뭐 네이버 카카오 덧붙이신 말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중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두 회사의 상황이 좀 다른데 저는 다르다가 보는 게 뭐냐면 금리나 매크로 사이클에 대해서 당연히 성장주가 조정받는 거는 굉장히 좀 리지너블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네이버는 이제 올해 이제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올해는 카카오보다 숙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지금 일단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팩터가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물론 웹툰도 중요한데 지금 사실 근데 광고 시장에서 지금 약간의 올해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이 과연 예전에 그로스 성장률이 나오고 있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주가가 좀 쉬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1, 4분기 실적에서 네이버 커머스, 네이버 쇼핑이 성장률이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나친 어떤 공격이나 어떤 비관호는 좀 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카카오는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가 물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카카오 커머스 있잖아요 카카오 관련 어떤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매출 성장률을 시장 예상보다 좀 세게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두 회사가 조금 현재 상황은 약간은 다르다 다르다?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다 이 정도 어떻게 뭐 두 분 다 잘하셔가지고 저는 묻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묻어가시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 좀 살펴보면 물론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또 왜냐하면 뒤에 또 저희 준비한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점검은 이 정도로 우리 부장님과 함께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예 저는 뭐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교회가 있으니까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기 이 방 안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그 뭐랄까 직한 프리미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사위의 실장님 또 우리 이사님 또 부장님 솔프로 탁프로 가시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편하게 하시죠 따져보면 사실 존 대표예요 그렇네요 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점프로 탁프로 솔프로 가시죠 솔프로 솔프로 가요 네 그렇게 일단은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 오셔도 됩니다 떼드지만 마십시오 자 오늘 저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증시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 부장님 언제 또 오시죠? 내일 수요일 날 아 수요일에 또 오시는군요 그럼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개편 첫날이라 더 좀 힘드셨을 텐데 잘 또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